지금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업로드가 개 느려 아 짜증나 그리고 약간 영상 찍을 때 있잖아 뭔 느낌 드냐면 쓸데없이 솔직히 할 말도 없어 그냥 할 말도 없고 씹으릴 말도 없는데 그냥 영상 분량 채우려고 막 씹으려 되는 것 같아 막 공간 늘리려고 아우 토할 것 같아 아우 진짜 개 토할 것 같다 아 그리고 오늘 청와람에 갔거든 아 오늘 곱창전구를 먹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좀 맛있었고 근데 너무 직원이 근처에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웠어 계속 서있거든 근데 사람 많아지니까 우리 쪽에서는 좀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 볶음밥도 되게 맛있었고 막 그랬어 아 그리고 오늘 다운폼도 했다 보여? 옆머리 지금 눌린 건데 근데 좀 머리 스타일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랑 좀 달라 근데 내가 두상 자체가 그 내가 원하는 머리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머리를 내가 지금 띄우고 싶은데 어 귀찮거든? 나 안 띄울게 대충 어떤 머리인지 상상해봐 약간 그냥 훈남 머리 근데 약간 좀 정리 잘 돼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아 설명을 못 하겠다 끝 끝 나 오늘 이 영상 제목 뭘로 하지? 이 영상 초반에 뭐라 씨부렸.. 초반에 뭐라 씨부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